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정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해 자기 남편에게 복정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다른 관계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3주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부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또 혹이라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거나 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신 분일지라 하더라도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이라고도 생각하시고 잘 메모해 두었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셨으면 제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미 읽으신 것처럼 얼마나 이 관계가 소중하면 우리의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돼야 된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냐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아니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뭐 그렇고 그런 거지 거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 그냥 어쩌다 보니 둘이 좋아서 만나 결혼한 거고 그래서 한 집에 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애도 생긴 거고 내 애니까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넓은 집에도 살아보고 이따금 여행도 다니고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는 거지 뭐 더 이상의 비밀 같은 것이 뭐가 있겠냐 부부라는 것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는 거지 여차하면 남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거지 별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늘 좋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점에서 목사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솔직히 목사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을 보이기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한 가정의 좋은 가장이자 좋은 남편으로서의 본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저 역시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다 그렇게 부부라는 건 사는 거지 이런 핑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에는 당연히 바쁜 것이 맞고 성도들을 저희 가정보다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아주 합법적 핑계로 말미암아 아내와 가정에게 소홀했던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차마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겠는데 성도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습과 제 아내가 그리고 저 딸이 저를 보는 모습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제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우신 관계라는 것쯤은 이성적으로 압니다만 딱 거기까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구보다 더 지속적으로 갖고 와야 될 거고 우선적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는 개념이 적었고 방법도 몰랐고 노력도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밤마다 지난 세월 참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도 하고 가능하면 아내와 자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만 아무튼 그간의 삶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몰라도 정말 몰랐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는 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 원리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했구나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다 해주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했구나 뭐 부부관계 이보다 더 특별한 게 있겠나 생각했구나 이런 송구한 마음들이 참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사는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작은 개념이 아니다 절대로 사진 한 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랜드 개념과 같다 그만큼 이 부부의 세계는 크고 넓고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것인데 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랜드 캐니언 하면 미국의 아리조나 주위에 있는 440km나 길게 뻗은 1.5km나 푹 꺼져 있는 엄청난 협곡 아닙니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에 그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그랜드 캐니언의 저쪽 끝과 이쪽 끝이 다 보이는 높은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찍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찍은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곡 벼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아찔한 기분까지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겠습니까? 그 시원한 콜로라도 강에 상쾌한 강바람까지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겠습니까? 그 깎아지른 절벽에 심겨진 한 그루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에 담겠습니까? 그 깎아지른 절벽에서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그 영롱한 태양에 반사된 아침의 찬란함까지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석양의 붉은 노을과 어우러진 그 저녁의 신비로움까지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에 담겠습니까? 게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그 계곡 사이사이를 아사라게 아사라게 누비는 그 짜릿한 기분까지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랜드 캐니언 사진 한 장 본 것으로 실제 그랜드 캐니언도 그럴 거라고 판단한다든지 그랜드 캐니언을 패키지 여행으로 딱 한 번 가보고서 사진 몇 장 찍어온 것 가지고 야 가보니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 부부의 세계도 마찬가지 어쩌면 부부의 세계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오묘하고 더 크고 더 신비로울 수도 있는 것인데 자 부부는 직접 하나님이 각각을 만드시고 그들을 직접 주선해 주시고 직접 주례하심으로 탄생시키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며 세상에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된 것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이며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노력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진 한 장으로는 절대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그랜드 캐년과도 같지만 동시에 부부의 세계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만이라도 너무 기분 좋지요 그처럼 우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 초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하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사는 것은 덜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면 현실이 되면 각오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비가 오는 날이면 질퍽거리게 될 길부터 각오해야 됩니다 신발 다 젖을 수 있고요 흙탕물 튀면 옷도 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돌았으면 또 도단하고 돌았으면 또 도단하는 마당의 잡초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벌레와의 전쟁도 치뤄야 하고 소똥 냄새에도 적응해야 되고 이웃도 별로 없는 외로운 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도 스스로 달릴 준비를 해야 하고 심지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보안 문제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 걸 견디고 처리하고 가꾸고 관리해낼 각오가 있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은 짓는 것보다 좋은 가구 갖춰놓는 것보다 멋진 조명으로 분위기 만들어 놓은 것보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혼식만 화려하게 치르면 다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혼여행 멋진 곳에 다녀오면 된다? 좋은 집 장만해서 가구 좋은 거 들여놓고 인테리어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너무 우리는 결혼식, 그 세리머니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 뒤에는 내박쳐둡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사실은 그 이후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귀하게 여겨야 되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고 끊임없이 참아야 하고 끊임없이 맞춰야 하고 끊임없이 삼겨야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잡초처럼 끊임없이 마음에서 도나는 죄와도 싸워야 하고 여기저기 우리의 일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문화와도 싸워야 하고 그럴 때 저 푸른 초혼이 그림 같은 집은 멋쟁이 높은 빌딩도 부럽지 않는 행복 공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내가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7년 전에 리마인드 웨딩 결혼식 하면서 3만 원인가 그때 하여튼 맞춘 건데 음반지인데 금옥당 있을 때 우리 송천섭 장노님 하늘 알아가신 송천섭 장노님의 글씨도 이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7년 전에 이 반지 끼고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빼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순간도 샤워할 때,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 그때 그 색깔이 지금부터 똑같아요 7년 전 색깔 하나도 변질이 안 됐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부부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음반지는 매일 같이 끼고 다녀야 색깔이 변하지 않듯이 부부도 매일 함께 해야 이게 색깔이 안 변하고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 같다 직장이야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루 8시간 금이면 충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쉬면 되지만 부부는 24시간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변색되고 부부라는 것이 금방 잡쳐봤댄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내박 쳐뒀습니까?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라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그냥 내박 쳐두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영원히 매일 매 순간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부부된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부부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우신 부부관계를 하나님 말씀 잘 참조하여 소중히 지금부터라도 잘 갖고 가시기를 주의롱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성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부 생활의 결혼설명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 반드시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제품을 이 땅에 툭 만들어 놓고 만드느라 나 수고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질 좋게 가치 있게 기능 잘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생 사용설명서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질 좋게 오랫동안 고장 없이 충분히 기능을 다 활용하면서 살겠지만 사용설명서 덮어두고 내박쳐두면 인생은 고장나고 기능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질 나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설명서가 없이 만드셨다? 그럴 리가요 성경에 분명히 인생 사용설명서 결혼생활 설명서를 첨부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설명서는 어떤 말씀이 적혀있을까? 도대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은 그것만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 결혼은 이런 거구나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라면 원형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24절 24절 자, 차이셨으면 함께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자, 여기 딱 하나 단어 바뀐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하여 또 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9장 4절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맨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봅시다 깜짝 놀랄만한 몇 가지 사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남자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결혼은 모름지기 자기 집을 일단 자라온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인데 누가 떠나는 거라고 되어있느냐 성경에는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떠나는 거라고 되어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는 거다 이랬더니 일부 예배 때 여성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남자들은 음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누구와 누구랑 하느냐 남자와 아내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 말은 여자는 아내로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아내로 잘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남자다 남자는 이제부터 남편이 되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내보다 남자가 조금 더 노력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부의 뵙대에 아내들은 아멘 했고 남자들은 음 이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죠? 마태봉 19장 6절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중매서신 관계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치고 환상적인 궁합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에게 붙여주신 일들이 성경에 많은데 환상궁합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예컨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일 바울에게 디모델을 붙여주신 일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친구를 붙여주신 일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 며느리를 붙여주신 일 등등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치고 어디 이상한 조합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다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한몸되어 살아갈 부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환상조합을 만드셨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작지하신 작품입니다 부부는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게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혹시 살다가 안 맞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어련히 나 생각해서 작지어오셨겠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를 깎고 다듬을 생각을 하지 그래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혼은 에베스 5장 33절 오늘 원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 사랑이 뭐고 존경이 뭔지를 배우는 공동체 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몸 챙기듯이 내가 내 자존심 지켜가고 싶듯이 아내를 챙겨주고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가 좀 성공하고 싶듯이 아내를 성공시켜주고 이런 게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귀하게 여겨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 이런 어떤 사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의 이 하모니가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에 이런 멋진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존경합시다 사랑합시다 존경합시다 나랍시다 사랑합시다 존경합시다 자, 이런 분위기가 가정에 딱 된다고 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요? 첫 번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된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좋은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죠 눈물과 한숨이 없고 다툼과 분쟁이 없고 진정한 친밀과 자유가 있고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인 바 부부가 잘 연합하고 서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우리 집이 됩니다 우리 집이 난 제일 좋아 어디 가서 제주도 가서 구경하고 유럽의 파리 에펠탑 구경하고 에버랜드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가봤댓자 내 집이 좋네 우리 아빠의 입술에서 우리 엄마의 입술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내 집이 제일 좋아 엄마 나 집이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이런 소리를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최고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리학 조금 배울 때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한다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아이가 된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어릴 때 받지 못한 아이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한다 깊어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기능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예배는 꼬박꼬박 잘 나온다 헌금도 꼬박꼬박 잘한다 목사님 시키는 일 참 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친해지지는 못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묻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기능적으로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암송 잘하면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부에 빨간 도장이 다 찍혀 있으면 그게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머리가 딱 맞는데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묻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느낌 이게 대상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친밀감 없이 기능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 듣듯이 교회 생활 조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소리 듣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요 기능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잘못해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까운 관계가 잘 돼야 먼 관계도 잘하고 보이는 관계를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주양육자와 의미 있는 타자관계 Significant others 의미 있는 타자관계에서 주양육자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나중에 의미가 적은 타자와의 관계도 잘하고 어릴 적에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어른이 되어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사람은 자신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정하는 준거털이 된다는 게 이게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한 학생들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자기는 자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의 초기 회상 기억 이런 걸 되게 꽂혀가지고 그럼 너 어릴 때 얘기 한번 해볼래? 가장 어릴 시절에 어떤 기억이 나냐? 한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였는데 자기를 늘 들고 출근을 하셨대요 혼자 두고 아이 때는 그게 그렇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엄마 가지 말라고 울었는데 엄마는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을 아빠랑 같이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는데 자꾸 애가 우니까 막대사탕을 그때마다 입에 물려준 거예요 막대사탕을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이빨을 다 썩었답니다 그거 먹느라고 늘 막대사탕만 물려준 거예요 뭘 설명을 제대로 해서 네가 그렇게 슬프구나 참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다녀와야겠다 설명을 해줬더라면 됐을 텐데 그냥 막대사탕만 확 물려주고 임시방편이죠 그렇게만 애를 달려놓으니까 지금도 자기가 커서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임시방편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또 어떤 학생은 엄마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바지에 오줌을 쌌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엄마가 나름 갈아준다면서 바지를 확 베낀 거예요 애의 바지를 확 베낀 겁니다 소중히 다루지 않고 애라고 그냥 확 베낀 거예요 그리고 혼을 내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버스에 다른 승객이 쳐다보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자기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왜 생겼습니까? 대상관계 경험이 잘못된 겁니다 어릴 때 부모가 제대로 잘 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불행을 커서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그 친구는 너무나 많은 실험과 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릴 때 잘 된 학생들 굿 이네프 모델이 된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큰 데서 앞서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도 잘 사귀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오늘의 결론은 왜 짐승은 결혼한다고 하지 않고 짝짓기 한다고 했을까? 메이팅 한다고 했을까? 짐승은 여러분 메이팅 하는 거고 사람만 메리지 하는 겁니다 짐승의 짝짓기를 결혼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짝짓기라고 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에게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을까요? 자식 낳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사람은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물들은 자선번식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결혼에 다른 의미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인간에게만 용서라는 것이 뭔지도 알게 하셨고 사랑이 뭔지도 알게 하셨고 존경이 뭔지도 알게 하셨고 섬김이라는 것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희생이 뭔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뭔지 용서라는 것이 뭔지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부부관계를 통하여 가정 속에서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너도 그렇게 나처럼 아내를 한번 사랑해봐 너도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봐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존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정말로 아름다운 연합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도 한번 느껴봐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 그거 한번 경험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이팅하고 하지 않고 메리지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커플들을 좀 소개할 거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 이야기 또 나발과 아비가엘의 이야기 등등 그래서 좋은 부부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부부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진 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바꿀 건 바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정이 성경적으로 잘 해보게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아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천국을 이루시기 바라고 거기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롱으로 추건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의 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관계 부부관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공동체 가정공동체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교회 가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성경의 사용설명서까지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명서 무시하고 살았다면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인생 사용설명서 결혼 사용설명서인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과 교회가 잘 회복되면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 이 나라도 건강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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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